스타벅스에 이어 이번에는 유명 피트니스 체인인 LA 피트니스도 인종 차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6일 뉴저지주 시코터스에 있는 LA 피트니스 지점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동영상을 찍은 사람은 흑인인 트시레드 호치입니다. 친구의 초대로 나흘간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 패스를 들고 피트니스를 찾아갔는데, 매니저는 친구의 회원권이 만료됐다며 둘 모두 나갈 것을 요구하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피트니스 측은 다음 날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호치의 친구는 유효한 회원이며 게스트 패스 역시 문제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3명을 해고하고 향후 직원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